잘해봐요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코인의 여왕 윤서아입니다. 밈코인의 열기가 오른 것도 잠시 시바이누의 인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바이누 하락의 이유 분석해보고 대응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시바리움 스캔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며칠 동안 L2에서의 사용자 활동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L2 시바리움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러한 감소세는 8월 1일에 네트워크의 활성주소수가 1898개로 증가한 이후부터 시작됐는데요. 첫 번째로 시장이 침체기이기 때문이죠. 시바이누의 고래들이 이 침체기에 맞춰서 휴가라도 떠난 걸까요? 비트코인의 하락세로 시바이누 고래 또한 코인 시장의 침체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유량을 줄였습니다. 시바이누 대량 보유자 순유입을 추적해보면 8월 5일에 급격히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유자의 순유입이 감소하면 고래는 토큰을 매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약세 신호이기 때문에 소매 트레이더 또한 보유량을 분산시킬 수밖에 없겠죠. 결국 코인의 가격은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정리하자면 자산 유통량의 0.1% 이상을 보유한 고래들이 많이 떠나서 시바리움은 텅텅 비어있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만 고래들이 휴가를 떠난 거지 아예 오지 않을 건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 약세장 혹은 변동의 장에 흔들리지 않는 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저희 아직 대선 남아 있잖아요. 미국이 좋아하는 강아지 민코인 시바이누인데 미국 고래들이 대선 막바지와 그 직후에 가만히 시바이누를 놔두지는 않겠죠. 시장은 언제나 불안하지만 사실 지금이 이 불안심리가 가장 크게 올라온 시기라서 너무 휘청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기의 틈을 노릴 때가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미국에서 이미 이야기가 끝나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릴게요. 미국 대선과 연관되어 앞으로 최소 1000% 이상의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코인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코린이 시절에 겪었던 우역국절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인, 처음에는 용돈만 벌어보자, 불로소득으로 생활비 정도만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웹사이트나 유튜브에 코인 혹은 코인하는 법 이렇게 검색은 했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걸음마를 처음 하는 옹알이 시절이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코린이 시절이 있었어요. 요식업 특성상 주말에도 일을 해야 했고 몸도 천근만근이었어요. 그 몸으로 출퇴근 시간 지하철에서 무거운 손과 발에 채찍질해가며 공부했어요.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단시간 내에 큰 돈을 벌어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싶잖아요. 지금의 현실처럼 돈에 쫓기지 않고 편하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코인 투자를 선택하신 게 아닌가요? 저는 솔직히 용돈이라도 만들어보자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주말은 물론이고 평일에도 여유롭게 쌀받으면서 티라미슈 한 스푼에 아아 한 잔 합니다. 만약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다면 이번 대선 관련 코인에 직접 투자는 못하더라도 무슨 내용인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번에 소개해드릴 미국 대선 테마 코인은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앞으로 25년, 26년, 아니 그 뒤에도 이와 관련된 코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주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현재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누군가요? 바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그리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슬로건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줄여서 막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저희는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도 저희는 수익을 향해 달려가야 하니까 같이 알아볼게요. 우선 현재 세계가 통합되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가 바로 이 달러죠. 달러는 미국의 화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거래뿐만이 아니라 무역, 군사력, 외교적으로도 모든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진 건데요. 달러만 유일하게 이렇게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죠. 최근 시장이 변화하면서 기존 달러와 화폐를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게 됐고요. 많은 나라들이 탈중앙화를 외치며 그 대체 수단으로 언급된 것이 바로 암호화폐, CBDC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CBDC란 무엇일까요?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의미하는데요. 블록체인,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비트코인처럼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만든 코인과는 다르게 각 나라의 중앙은행, 예를 들면 한국의 한국은행이 만든 코인이라는 거고 이러한 코인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합니다. 음... 한 1년 뒤? 2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코인들을 사용해서 의식주에 필요한 것들을 사게 될 거예요. 그럼 달러로 인해 많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미국이 암호화폐로 대체하게 된다면 주도권을 잃게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없던 사람이 계속 없이 사는 것과 다르게 있던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면 단순하게 없어지는 걸로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미국이 화폐의 주도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그동안 쥐고 있던 주도권 그 이상을 잃게 되는 건데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시나 미국은 제가 예상한 대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쫓아가야겠죠? 지금 빠르게 발전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것 마냥 미국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달러의 대체 수단까지 미국의 주도하에 이용될 수 있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올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연달아 ETF에 승인하였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이 모든 암호화폐 국가 중 우리가 리더로서 움직여야 한다 라고 발표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미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직접 발행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홍콩도 중국도 심지어 한국도 전부 미국이 발행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고 하면 리플?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간단하게 이 리플이 시총 순위가 높고 송금과 CBDC 관련해서 기술력을 갖춰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리플은 지금 SEC와의 소송이 연장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리플이 아닌 미국에서 직접 발행한 코인을 디지털 화폐인 CBDC 기술로 성장시켜서 전세계 디지털 화폐로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하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린 이 코인이 미국에서 디지털 화폐로 직접 발행한 코인인데요. 벌써 발행까지 끝났다니 놀랍지 않나요? 이 내용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에서 확인된 부분이고 미국 재무부 장관인 앨런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확인된 내용입니다. 제가 정말 어렵게 구한 거고 언론이나 매체에 비공개되는 내용이거든요. 아무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라 아주아주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발행 초기로 우리나라 돈으로 1원도 안 하는 금액인데 이 테더 코인처럼 달러화를 시켜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연동시킨다고까지 하니까 이 코인은 현재 달러 가치인 1,300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1,300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미국이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코인의 ETF 승인 또한 필수적이잖아요. 때문에 1,300원까지는 무조건 이유 불문 끌어올릴 거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인 연준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을 관리하는 SEC가 모두 미국 기관들인 거는 알고 계시죠? 이 코인은 어떤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기관과 정부가 무조건 상승시킬 거예요. 그러면 단기간 내에 상승은 당연한 거고 장기적으로도 엄청난 성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해 모든 내용과 세부 내용들은 연준과 옐런을 통해 확인은 끝났고 확인된 내용이 바로 이건데 지금부터 같이 보실 건데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건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중요한 부분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인데 Alternative Elisability Examination 즉 달러를 대체할 자격에 대해서 시사해놓은 자료고요. 크라이텔리아 기준이 패럴리절브, 연준, 트레절리, 국고,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재무부 이렇게 적혀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플은 TVD로 미정. 그러니까 승인이 어렵다는 거겠죠. 현재 달러와 연동된 테더포인 마저도 미국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 재무부, 미국 정부, 그리고 SEC까지 이 모든 얘기가 끝나 있는 이 코인 미래의 제2의 달러가 될 거고 현재 가치에서 최소 1300배 이상 상승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코인이 뭐냐? 많이 궁금하시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 코인으로 방송을 여러 번 올렸었는데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영상에 많이 올렸었는데 미정부와 관련된 내용이고 연준의 서류를 공개해서인지 유튜브 측에서 경고를 보내왔습니다. 이 코인을 직접적으로 올리면 또다시 경고를 받고요. 그러면 제 채널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 개인 번호 010-4467-1850 이쪽으로 여유라고 써서 문자 주세요. 010-4467-1850 여유라고 써서 문자 주시면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시청자, 구독자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내용의 세부 정보들 그리고 코인명과 코인 관련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 단기로 1000%는 기본이고요. 현재 1달러의 가치까지 올리겠다 하면 10만% 그러니까 1100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만원만 투자해도 천만원 10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는 거죠. 혹시나 이런 정보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더더욱 말씀드리는 겁니다.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카페에 한번 갔다 생각하고 만원만 투자해보세요. 만원이 아깝다 하시면 천원만 투자해보세요. 단기간에 큰 상승을 보이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뜨면 아, 윤서아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카페 한번 갈 돈으로 검증도 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건데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요? 그러니 미리 정보는 받으시고 소액으로 투자하시다가 확신이 서실 때 그때 가서 많이 투자하셔도 되고 적게 투자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다 꼭두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몸 이끌고 출근하시잖아요? 근데 한 달 뼈 빠지게 노동하고 통장에 찍히는 금액 다들 만족하시나요?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서 이것저것 공부하다 제 영상도 시청 중이실 건데 더 이상 힘든 길 걷지 마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저도 겪어봐서 알아요. 시드 모아봤자 시드고 시드 모아서 투자했는데 세상이 없까 하고 힘들게 돌아가지 마시고 이게 맞으니까 제가 시행착오 겪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현재 코인하는 전세계 인구가 5%도 안 됩니다. 지금 돈을 넣기만 해도 세계에서 5% 안에 드는 선구자가 되는 건데요. 뒤따라올 10%, 20%대의 사람들이 우리를 선구자라고 부르면서 돈을 넣어줄 겁니다. 코인으로 인생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